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A24셀의 조건을 작성하는데 함수를 사용하니까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일의 연도가 2012이고, 뭐 뭐이고, 엔드 함수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엔드, 첫 번째 조건은 계약일의 연도를 추출한 값이, 이열암수를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시는데, 계약일에 가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다, 2010이라는 조건을 작성하시고, 신표, 병원비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 G3을 선택하시고, 그 값이 병원비 상의 10위보다 크다, 그러면 본인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커야 돼요. 크다, 그러면 10번째 큰 값보다 커야 하니까 크다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10번째 큰 값을 구하기 위해서 라지 함수를 사용합니다. 병원비가 있는 범위 지정하시되, 병원비는 고급 필터에서 하나하나 행을 비교할 때마다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10번째 해당한 값을 10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7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A24부터 A25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7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A4부터 I22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작성하는데, 수식은 ~~가 아니고 ~~이고, 엔드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강계에 가서, 강계에 첫 번째 있는 C3을 선택하되, C열에 있기 때문에 F4, F4 눌러서 C열만 고정하고, 아니고 라고 했으니까 같지 않다, 그 다음 본인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아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병원비가, C3을 선택하되, F4, F4 눌러서 C열만 고정하신 다음, 평균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평균 값을 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Average 함수가 필요하고요, 병원비 영역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Average에 대한 가로가 닫혔고요, End에 대한 가로까지 닫아주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글꼴 탭에서, 굵은 기울인 꼴,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열 너비 살짝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 영역 세 번째 먼저 갈게요, A2부터 I22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가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겠습니다.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용지 방향 가로 선택하도록 하겠고요, 용지 여백을 좁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좁게 선택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옵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셔서, 정 가운데 인쇄하겠다, 여백 탭에 가셔서,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상단이니까, 머리끌 편집을 클릭하셔서, 상단의 왼쪽이네요, 왼쪽에다가 출력 시간이라고 입력하네요, 출력 시간 입력하신 다음, 출력 시간은 한 칸 띄우고 콜론, 그 다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시계 모양, 시간 삽입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페이지 설정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P3의 계약자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자의 가운데 글자를, P보험자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시한 다음에, 뒤에다가 가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두 번째 글자 하나를 가져와서, 그 글자를 별표로 바꾸시는 작업하고요, 뒤에다가 가족을 붙이는데, 한 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띄워져 있습니다,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주는 함수, n%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N-C-A-T-E-N-A-T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텍스트는요, 가족은 뒤에다 붙일 거고요, P보험자의 글자를 가져와서, 중간에 한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S-U-B-S-T-I-T-U-T-E라는 함수는, 올드 텍스트를 뉴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가 어딨냐면요, 올드 텍스트는 A3에 가서, A3에서 글자를 가져오는데, 올드 텍스트가, 텍스트, 그러니까 P보험자 이름 중에서, 올드 텍스트는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A3에 가서, 두 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는 게 올드 텍스트고요, 새로운 텍스트는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별로 넣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중간에 있는 글자를 다른 글자로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심표, 이제는 이 도원을 이 별 원이라고 바뀌었어요, 그 뒤에다가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한 칸 띄어서, 문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족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글자만 찾아와서, 새로운 글자로 바꿨죠, 별표로 바꿨고, 그 다음 별표로 바꾼 글자 뒤에다가, 가족을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험금 지급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험금은 2번 1 마이너스 3 곱하기, 2번 빛 특약 더하기, 추가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지급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 지급액은 보험명이, 보험명이 실비로 끝난다면, 오른쪽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실비, 가로까지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실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고요, 그렇다면, 보험 구분표에, 표 2에 공제에 가서요, 구분에 따라서 금액을, 금액을 빼라고 했습니다, 추가 지급액부터 구할까요? 추가 지급액, 이게 앞에 거는 그냥 쓰시면 되니까,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요, if부터 가겠습니다, if 만약에요, 만약에, 가입된 보험의 끝에서, 라이트함수를 통해서, 끝에서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d3에 가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가 가로열고, 실비와 같습니까? 실비 보험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실비로 끝나면, 병원 구분과 표 공제액을 참조하여, 금액을 추출하여, 병원비를 뺀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에서, 병원비에서 빼요, 누구를? 공제액을 빼라고 했어요, 공제액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다가 뺍니다, VLOOKUP은, 병원 구분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표는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니까, 2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시니까, 0이라고 넣으신 다음에,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값을 찾아다가, 빼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추가 지급액에 대한 계산은 되셨고요, 이제 보험 지급액 앞에다가 할까요, 앞에다가 쓸게요, 는 다음에다가, 가로 열고, 2번일,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있죠, 3일 경과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 같아요, 곱하기, 그 다음, 2번비 특약을 곱해서, 그 다음에 더하겠습니다, 추가 지급액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Public, Function, Fun, City, Ion, 사용자 정의 함수, FN, 보상금을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관계와 병원비를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요, 보상금은 관계가, 본인 또는 배우자 이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if, 네, if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if, 관계가, 본인, 혹은, 관계가, 배우자, 이면 된, 그렇다면, 본인 또는 배우자 이면, 병원비의 90%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병원비의 90% 곱하기 0.9를 계산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병원비의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0.5라고 입력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K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신 다음, FN 보상금을 선택하고 확인, 우리는 관계 필요하시고요, 병원비 필요합니다, 두 개의 셀을 각각 선택해 주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작성이 되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에다가 작성하시는 거고요, 아래쪽에 관계와, 그 다음에 병원 구분에 따라서, 병원 구분에 따라서, 보험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단, 뒤에다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건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조금 있다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썸만 이용되어 있네요, 썸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은 관계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값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값과 같습니까? A26과 같습니까? F4, F4, F4 눌러서, A10만 고정하시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병원 구분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같습니까? 위쪽에 있는 의원과 같습니까? 25행에 있으니까, F4, F4 눌러서, 25행만 고정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니까, 그냥 따로 특정 값을 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숫자가 구해지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1, 그 다음에 1L 합계를 구해서, 개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 건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는 다음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하실 거고요, 숫자 값은 구해놨고요, 0이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 띄어서, 건자를 입력합니다, 표시된 게 한 칸 띄어져 있어서요, 큰 따온별 문구 입력하셨으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커서를 G26셀에 갖다 놓으시고, 병원비를 이용해서, G26셀에 병원비가 병원비의 30번째, 100분위수보다 큰 값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할 겁니다, 는, 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If 함수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원비가, 내 병원비가, G3부터 G22 데이터가, 전체 100분위수에서 30번째보다 큰 값에 대해서, 그러면 30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Percently라는 값 함수를 이용합니다, Percently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전체 G3부터 G22 영역에 가서, 심표 30%, 0.3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보다 크다면, 심표, 우리는 다시 해당된 데이터 병원비를 가져와서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물론 상관없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눌러서,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매크로는, 음, 심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B4셀부터 시작하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되, 외부 데이터에 저장된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지금 만드는 피벗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실 거고요, 연결 선택을 클릭하셔서, 더 찾아보기에, C드라이브에 가셔서 설치해 놓으셨던 스프레드 시트에, 기출문제 폴더에 가셔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시고 열기, 그 다음,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축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탭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3단계에서 문제에 제시된 열망가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자, 필요 없어요? 가져오지 않음, 보험료, 보험명 필요하지 않나요? 열 가져오지 않음, 계약 이름 필요하고요, 병원 구분도 필요하고요, 병원비 필요하고요, 입원비 특약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라고 입원비 특약은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해서, 우린 3개의 열망 가져오시면 되겠네요, 마침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위치와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배치하시는데, 계약일을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병원 구분을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 병원비를 드래그 하십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레이아웃 배치가 되셨고요, 다음은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려겠으니까, 선택 한번 하시고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그룹이 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기존에 선택된 것을 확인하는데, 월가, 분기는 필요하지 않고 연만 필요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원비에 대해서 합계인데, 천단위 구분기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 천단위, 네, 표시하기 위해서 마우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 탭에 가셔서, 우리는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버 스타일 밝기 23,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밝기 23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스타일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무늬 행을 선택하시고,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분석 탭에 가셔서요,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도 문제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빈셀에다가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 그림 보시면서 하나씩 레이아웃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복된 값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 우선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누르신 다음, 관계와 그 다음에 병원 구분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을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6개의 데이터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네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H3부터 H16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그 다음 중복된 값, 셀 강조 규칙의 중복값을 선택합니다, 중복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필터를 이용해서,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클릭하셔서, 이본비에서, 색 기준 필터에 색깔이 지정된 거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 데이터만 필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적 세로 막대형,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변경한 후에 신경외과, 가운데 있는 신경외과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해 가셔서, 신경외과만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는데, 보조축이네요, 보조축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조축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 제목과 법례 위치인데요, 우리 차트를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법례는 위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 그럼 먼저 법례, 차트 제목부터 좀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은 진료과별, 진료과별 분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흉부외과만 선택하시고요, 흉부외과, 그 다음 안쪽 끝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 끝에 선택하시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조세로 갑축을 선택하신 다음에, 최소값, 축서식에 가셔서, 축 옵션의 최소값을 10으로 바꾸시고요, 최대값을 60, 그 다음에 주단위를 1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림자, 휴가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오프셋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가운데 선택하셔서,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 꼭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 갑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G6부터 G11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현재 문제에서는, 양수일 때, 파랑색으로 기호 없이, 양수, 음수, 0에 대한 서식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먼저 들어가니까요, 파랑을 먼저 넣으시고요, 파랑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0.0, 다시 음수에 대해서는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0.0, 세미쿨론, 그 다음에 0일 때는, 그냥 다이아몬드 모양 넣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미음, 한자키, 그 다음 모양을, 9번 밑에서 확대하셔서, 모양 찾으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되셨으면, 암호셀 클릭하시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은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 단추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단추를 선택하고,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서식을 연결하겠습니다, 텍스트도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 입력하시고, 확인, 범위는, D5부터 F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니까, 홈에,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셀값을 이용해서 지정하시는데,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라고 했고요, 최소값은, 값을 100분위수로 구해서, 10부터, 최대값, 90까지 표현하실 거고요, 채우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하되, 색깔은 표준색의 녹색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작업하는 매크로 작업은,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에 가셔서, E2부터 F3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 보기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음, 단추를 클릭, 그래프 보기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기 수정하셔서, 매크로 연결하시고, 텍스트까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음은 기타 작업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음, 프로시저입니다, 첫 번째 프로시저가, 좀 간단한, 폼 보이는 거니까, 디자인 모드 선택하시고, 보험 입력 버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폼의 이름은, 보험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볼까요, 폼이 초기화됐을 때, 왼쪽 폼을 선택하고, 보험 입력 폼을,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첫 번째 초기화 작업은, CNB 보험 분류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 연결할 데이터는, I6부터, I15 영역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콤보 상자 끝났고요, LST 공제액에다가는, 잠시만요, I6부터, I15 영역은, 보험 분류에, 콤보 상자 목록에 표시하고, 두 번째, 구분 공제액 목록에는, J5부터, K9라고 되어 있습니다, LST, LST 공제액은, 연결할 데이터는, 로우 소스는, J5부터, K9 영역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J, I, JK, 연결된,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요, LST 공제액에, 연결된, 컬럼 카운트, 두 개입니다, I, JK잖아요, 두 개니까, E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뭔가에 빠트린 게 있나, 지금,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되셨어요, 네, 봄 분류 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봄이 초기화되면, I6부터, I15는, 봄 분류의 콤보 상자에 넣으셨고요, 분류됐고, 그 다음에, J5부터, K9는, LST 공제액의 목록 상대, 목록의 표시대로, 크로시를 작성했고요, 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도록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어, 우선은, 보험 분류는, 암보험부터 시작하니까, 아, 첫 번째 암보험이 선택될 수 있도록, CMB, 보험 분류는, 첫 번째, 암보험이 선택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ST 공제액은, 첫 번째 게 선택이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예요, J열과 K열의, 첫 번째가 선택될 수 있도록, LST 공제액에 연결된 데이터에, LST 공제액에 연결된 데이터에, 공제, LIST, LIST를, 0,0이라고 하면요, 첫 번째 셀처럼, 가로, 세로, 교체하는 부분, 첫 번째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LIST 속성을 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잠깐 폼을 띄어 볼게요, 디자인 모드 해제하시고, 폼을 띄어 보시면, 어, 디버그가 있네요, 잠시 확인할게요, 어, 폼의 이름이, 보험 입력이 맞고요, 어, 여기서 오류가 났다면요, 초기화 작업에 오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 폼을 보이는 작업에서 오타가 있었다면, 폼을 보이는데, 뭔가가 좀 잘못 입력되셨는데요, 라고, 어, 공제액인데, 공제약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폼을 보이는데, 오류가 떴다는 얘기는, 폼 이니셜라이즈 부분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점 리스트 입력하는데, 왜 안 나오지 했어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고요, 다시 한번 띄우면, 이제 폼 보이는데, 초기화 작업에 문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보험 분류는 안보험이 첫 번째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공제, 어, 구분 공제액에서 첫 번째 단계, 구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연결된 데이터의 0,0이라는 건, 첫 번째 자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이 선택이 돼 있어서, 이렇게 파랑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폼은 초기화 작업까지 하셨고요, 다음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화면이 조금 앞쪽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B, 2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2개고요, 우리는 3행부터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더하기 1만 하시면, 행의 위치는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 와서, 이제 폼에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I라는 변수는 기준이, range, B, 2셀을 기준으로, current, region,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했더니, 아까 2가 우리가 구해지는 걸 아긴 했고요, 1만 해주면 3행의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법을 먼저 쓸게요, cells, I,2, 두 번째 열에다가는요, 봄 분류를 넣겠습니다, CNB, 봄 분류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일단은 복사해 놓고, 추가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 3이라고 바꾸시고, 4, 5, 6, 7까지 우선은 만들도록 할게요, C열에다가는, 구분해 있는 값을 넣으실 거예요, 구분해 있는 값은, LST, 공제액에서, 공제액에서 입력한 값을 가지고,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공제액이라고 쓸게요, 마찬가지로요, 네 번째도, 병원비도, 공제액도요, 구분과 공제액은, LST 공제액에서 선택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병원비는, 입력 받을 겁니다, 병원비, TXT, 병원비, 입력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0, 작을 때 0을 표시하고, 되어 있네요, if 만약에, 셀즈, 병원비에서요, 빼요, 누구를, 공제액을 빼요, 셀즈, I, 4를 뺐을 때, 그 값이요, 4의 값을 뺐을 때, 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10, 우리는, 여섯 번째 청구 금액에다가, 0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0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작지 않다면, 이상일 때는, 병원비에서 공제액을 빼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산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청구 금액이 있겠죠,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고요, 입력일 필 때에는, 오늘 날짜가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일곱 번째에다가는, 오늘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날짜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좀 수정하실 내용이 있어요, 이제 평상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에서는요,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은 안 쓰셨어요, 또 하나,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작성할게요, 어, 여기다가, 만약에요, 사용자가, txt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혹은, 또는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또는 병원비가, 0이라면, 입력된 값이 0이라면, txt 병원비가, 0이라면, 네,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래요, 메시지 박스, 표시할 내용은, 병원비를 입력하세요, 병원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까지가, 음, 우선 좀 구분하기 편하게, 저는 탭을 좀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끝에 와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셔야 돼요, 중간에 if 있지만, 처음에 시작한 if에 대해서, end if로 닫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입력한 값이 0이면,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 거 하셨고요, 그 다음, 청구 구맥에 대해서는, 계산하셨고요, 네, 리스트 인덱스와, 리스트 속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세 번째 구분과 공제액에 대해서, 리스트 인덱스와, 그 다음에 리스트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ro라는 변수를 이용해서요, lst 공제액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어, 현재, 어, 선택한 값이, 첫 번째라면,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요, 그 다음, 음, 우리는, 보통은, 아,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다가, 몇 번째 행의, 그 다음에, 열의 밀치 값을 지정하면 되는데, 여기서 리스트라는 속성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리스트에 가셔서요, l,i,s,t, 자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0,0이 첫 번째 데이터예요, 그런데 행의 미치는, 내가 선택한 행의, i.ro라는 값을 가지고, i.ro에서 선택한 값을 가지고, 그 다음, 그 lst 공제액에 가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중에서, i.ro라는 변수가, 첫 번째 선택하면 구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선택하면, 의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i.ro라는 통해서, 구한 값에서, 이 첫 번째 0이, 0이에요, 여기가 구분이 0이에요, 그럼 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list라는 속성을 이용해서요, i.ro, 내가 폼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구분이면, 내가 이만큼 영역 안에서, 첫 번째가 가고요, 내가 의원을 선택하면, 의원에 해당한 행에 갈 거고요, 이 범위 안에서, 구분이 0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액이 1이에요, 1이라고 넣어주면, 이 영역 안에서, 두 번째 열이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행과 열에 해당한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 또 실행해서 안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구분 가셔서, 의원이라고 쓰시고요, 병원에 갔더니, 15,000원이 나왔어요, 입력 한번 눌러보시면, 내가 선택한 보험, 안보험이고, 의원에서 만 원이 나왔고, 병원비는, 공제액은 만 원이 나왔고, 병원비는 15,000원, 그래서 15,000원에서 만 원을 빼니까, 0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다시 한번, 어린이 선택해 볼 거고요, 병원에 갔는데, 내가 병원비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병원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고요, 0이라고 입력하면, 병원비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죠, 만약에, 0보다 작은 경우가 나와야 되니까, 만 원이라고만 해 볼게요, 만 원, 라고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면, 공제가 15,000원인데, 병원비가 만 원이니까, 결과에 0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기타 작업 세 번째,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 좀 실습해 보셨고요, 여기에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아이로라는 변수에, 리스트 인덱스는 내가 선택한 값이라는 건 아시는데, 이 목록 상자에서, 리스트라는 값은, 첫 번째 자표 값이 0,0, 얘는 공제액은 0,1, 얘는,